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2000년부터 이제 모셨는데 그분의 연설문을 쓰는데 우리가 써드린 초안에 손을 덜 대게 만드는 게 우리 임무잖아요. 고생을 덜 시키는 게. 그런데 이제 그분은 주로 이제 네 단계로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가장 최상 단계는 단어에 손을 대는 거예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주는 거죠. 더 맞는 단어로. 두 번째 단계는 문장에 손을 대는 거예요. 문장의 줄을 쭉 긋고 그 위에다가 본인의 문장을 쓰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문단에 손을 대는 거예요. 단락. 문단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고 좌우 여백에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 문단을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한쪽 한 페이지를 가입표를 치고 뒷장에 쓰시는 거예요. 이건 되게 좀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종이를 내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올려드린 종이를 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다 고쳐서 주시지 않고 카세트 테이프를 주세요. 본인이 녹음한 테이프를 주세요. 그건 이제 최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어휘와 문장을 덜 고치시게 만드는 거. 결론적으로 저는 포털사이트 N으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초록. 그거에 들어있는 국어사전. 온라인 국어사전이죠. 그걸 열어놓고 내가 쓴 단어를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의어라고 비슷한 말들이 뜨잖아요. 그 유의어 중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좋아할 만한 단어. 더 맞는 단어를 찾는 거죠.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 단어가. 떠오르면은 뭐 그걸로 쓰겠죠.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문을 보는 거예요. 국어사전에는 다 예문이 뜨거든요. 예문을 보고 예문 중에 좋은 문장들이 있어요. 그 문장을 흉내내서 내 문장을 고치는 거죠. 이 작업을 계속. 그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배느냐 하면 쓰고 나서 쳐보는다기보다 쓰기 전에 어떤 단어를 쓰고 싶으면 일단 쳐봐요. 쳐보고 유의어 예문을 참고해서 글을 써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국어사전 여는 거예요. 국어사전만 열고 있으면 열어놓고 있으면 저의 부족한 어휘력, 문장력이 해결이 돼요. 누구도 국어사전만큼 유의어를 많이 알고 있거나 다양한 예문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천하의 글쟁이도. 그리고 그걸 열어놓고 있으면 이게 글쓰기가 놀이가 돼요. 찾는 재미가 있거든. 흉내내는 재미가 있거든. 아니 유의어 중에 더 맞는 단어 찾고 예문 흉내내서 이렇게 써보고 이거는 놀이예요. 재미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글도 좋아지고 내 어휘력과 문장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어휘력과 문장력이 좋아지면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하게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 잘하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국어사전을 열어놓고 쓴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